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우리 추인분인가요 혹시? 아니 우리 추인분께서 100개로 팬가입을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지금 9천번째 팬가입이라고요? 허허 알겠습니다 지금 어휴 하나 드리자 넥슨 이거 북퐁북퐁거리네 열받게 어? 제발 원 원 원 라인 나와라 진짜 가짜 굴리터 사져라 진짜 원 원 원 원 원 갈게요 주인분 라인 나와 성공시 1200억 EBS 굴리터에요 여러분들 다른 굴리터가 아니라 EBS입니다 EBS 고개 끄덕 두번 노팅 고개 끄덕 두번 노팅 하아 제발 한번만 제발 한번만 제발 한번만 주인분 주인분 한번만 오늘 결혼 기다림이신데 넥슨아 이거 붙이고 주인분 어? 행복한 하루가 돼야 되는데 12시부터 갑자기 행복하지 않은 하루가 되면 어떡하냐 알잖아 어? 넥슨아 잘 생각해라 어? 주인분 들어가자마자 클릭할게요 주인분 넥슨아 우리 주인분 결혼 기대민의 강화를 꿀꺽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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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넥슨아 잘 생각했다 야 결혼 기대민의 신인데 어? 아 씨 와 나이스 와 나이스다 진짜 와 무서웠다 주인분 이거 붙으면 400억 꿀꺽 왜냐면 400억 이득이죠 어차피 주인분 살려고 했지만 어 현질하는 강화 도전 어 맞죠? 어 오늘 행복한 하루 어 피파 즐기는 시간에 근데 피이파럼 하면 안 돼요 제가 피이파럼 오늘 여기서 끄고 예 이야 오 어 진짜 젠뿐 원 원 원 라인 나오면 무조건 가야돼 줄분 아 제발 붙지마라 원 원 원 라인 있거든 줄분 1번 아아악 재무조 사올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라인 와라 진짜 제가 줄분 원하는 라인 오면 갈게요 줄분 제가 원하는 라인 오면 갈게요 줄분 제가 최근에 불과 3일 전에도 구려틱 붙었거든요 줄분 음 어 제발 진짜 원 원 원 라인 제발 넥슨 나 진짜 나 진짜 잘할게 진짜 한번만 1번 나오라 여기서 1번 나와야돼 무조건 여기서 줄분 1번 나와야돼요 줄분 1번 아 아 진짜 이거 원 3번 안나온다 여러분 큰일났다 아 이거 원 3번 안나온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니 원 3번 안나온다 여러분들 원 3번 나오는게 제일 좋은데 원래 인정? 아니 왜 밖에 안해 진짜 넥슨을 설마 두번째 원? 투원? 아 까비 아 내가 원하는 라인만 안오면 뭔가 불안한데 이거 내가 무조건 원하는 라인 와야되는데 아아 아아 붓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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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복 원복 하나 원하나 제발 원 둘 아아 이거 잘 안나오네 이거 둘 다시 둘 둘 원도 괜찮은데 둘 둘 원 원 아아 뭐야아아아 아 장난하나 넥슨 진짜 아 장난치지마라 진짜 아악 지금 강장 아닙니다 어 강장 아니고 최수배우만 마심 그 하한가 떨어지면 그거 둘둘? 설마 둘둘둘라잇? 아 아 진짜 야 3연보 절대 안나온다 진짜 아 렉슨 막아놔 3연보 진짜 터지면요 룩 하나 깨고 3봉 아니 왜 이렇게 잡으터 아씨 아 아 아 근데 오히려 지금 옥화가 붙는거 같애 어 내가 오히려 좋아 여기도 요건 여기가 여기부수 깨지간다 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칠까 부터 조망갈게요 지금 과 갈게요 지금 일비안스 군리트 불가 3회 전에도 성공했던 선수입니다 오늘 함 붙여보자 진짜 렉 없다 좋아 렉 없어 지금이다! 제발 주일보 꿀린등 겨울에 꿀격 나갔어 오케이 됐스 아 이거지 이거지 어떤 질문 이거죠 음 내꺼는 왜 이렇게 못 붙였지 근데 아니 근데 내꺼는 왜 못 붙였지 근데 이렇게 아 ». 좋아요 그리고 ilda 완지 1964 안녕하세요 SHARE 샵